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애플과 메타, AMD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5년 단위의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관련 업종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애너빌리티, 우진앤텍 등이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만든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 미라 무라티가 올해 소라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종목인 이노댑, 포바이포, 비플라이소프트 등이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오늘도 빨간불 강하게 켰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직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도 장전 라이브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선물들인지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와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 짝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샷 005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바이킹 스타 김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오늘은 김정수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은 일명 내마녀의 날입니다. 이제 각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인 그런 날인데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인데 그럼에도 변함없이 오늘 수익 크게 지고 오셨거든요. 도대체 우리 전문가님이 누구길래 이런 변동성이 큰 날에도 이렇게 수익을 잘 주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매매 정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하이브리드 매매 정수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단타 수익 중장기 전략. 모두 잘하는 전문가다. 이런 뜻이겠죠.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단타 수익 중장기 전략. 과연 어떤 매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매일 바뀌는 시장 속에서 각 시장에 최적화된 수익 모델을 제시하면서 매번 수익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지수 그만 스트레스 받고 싶다. 고민 그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 김정수 전문가의 노란톡팩에 들어오셔서 하이브리드 매매 놀라운 수익률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날에도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도 술 충실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시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해당 종목들 저희가 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내일 바이킹 종목에다 살짝 준비를 해놨는데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지금인데 원전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인, 전세계적인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력 소유비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대안이 바로 원전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잠시 후에 종목으로도 가져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전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차트 보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올랐어? 하는데 다른 잘못 들고 온 거 아니야? 김정수 전문가가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차트 맞는데 이렇게 최고 종가가, 최고 조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고가로. 왜 그러냐. 조선 그리고 원전, 자동차 밸류 프로그램인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긴 하는데 하락 종목이 많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체감지수만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이 많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코스피 관련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수 상관없이 순환매를 계속 공략을 해야 되는데 순환매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오셔서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차트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코스피보다 안 좋았죠.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상승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동안 조정을 계속하거든요. 반도체 섹터. 그리고 최근 반도체 섹터의 빈자리를 그나마 채워줬던 흐름이 좋았던 섹터 뭐죠? 2차 전지 섹터인데 2차 전지 섹터까지 오늘 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섹터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하였습니다. 크게 마이너스로 마감한 것도 아닌데 0.27% 하락했을 뿐인데도 하락 종목수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주 체감지수가 낮았다. 오늘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순환매를 잘 공장한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그 공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3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 이슈부터 있습니다. 신규 원전 몇 귀를 더 질까? 2에서 4개 정도 더 질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뉴스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 관련 트렌드, 원전 확산 트렌드는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관련 종목들 제가 나중에 매일장 바이킹 종목에서 준비해놨으니까 꼭 보시고 공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랜스포스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죠. 거기서 이렇게 삼성이 AMD 검증을 받았다. 뭐다? HBM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 이제 납품을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HBM 시장 1등은 누구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납품을 하면서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전 세계 HBM 시장을. 그런데 이제 삼성이 칼을 갈고 이제 우리도 엔비디아의 대학마 AMD의 MI300이라는 AI 칩에 우리도 HBM 공급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와 이만큼 벌어진 HBM 시장의 점유율 격차를 얼마나 줄일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조금 숭고록을 하면서 쉬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납매가 곧 올 것이고 다시 이렇게 삼성 HBM 관련 밸류체인 관련 장비 업체들은 꼭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특히 제우스나 프로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삼성향 종목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동영상 생성을 하는 AI죠. 소라. 소라를 먹는 소라입니다. 이게 영어로 소라인데 소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픈 AI에서 만들었죠. 채찜피티만 해도 엄청났죠. 이렇게 글을 적어서 검색을 해주는 그런 AI 검색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박이었는데 이제 동영상까지 생성한다.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을 하던 게 이제 일반인한테도 이용이 가능한다. 채찜피처럼 일반인한테도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시장이 얼마나 격변할지 제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오늘 이노뎀이나 포바이포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이 움직였는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산하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관련 종목도 더 확산되고 크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따라서 원전, 삼성전자 관련, HB 관련 종목 그리고 소라와 관련된 이런 콘텐츠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겠다. 앞으로 함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이슈들을 들어봐도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장전 라이브를 비롯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와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핫하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샷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과 수익 현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분명 상승 종목들보다 하락이 좀 강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큰 수익을 쥐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엑시콘 59% 상승을 비롯해서 수익률이 아주 고공행진 중이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좀 가능했던 건지 수익 현황장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익 한번. 제가 수익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냐. 이 사진이 사실 제일 중요한 100번을 설명해도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사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식시장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돈의 흐름만 알면 계속 수익이 나는 거고 돈의 흐름을 모르면 그냥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풍선이 있죠.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안에는 공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눌리면 한쪽이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풍선 말고도 뭐 있느냐.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수급이랑 자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섹터가 한 번에 오를 수는 없다. 따라서 한쪽 섹터가 빠지고 여기서 나간 자금이 다른 섹터로 들어가면서 이쪽 섹터는 오른다. 이것이 바로 수납매의 원리. 돈의 흐름입니다.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인데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시절부터 쌓아온 저만의 시장을 보는 트렌드 노하우 그리고 저만의 수급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매일 수납매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렇게 수납매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꼭 도움받으시고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수익 냈던 상황 3에서 5% 중소수익은 다 뺐습니다. 굵직굵직한 수익만 적어왔는데 테크윙이 2월 8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 엄청 했던 종목이죠. 5일 만에 35% 수익이 났다. 최대 35% 수익이 났습니다. 제우스 신중의 신 제우스라고 들어갈 때마다 수익이 났다. 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브리핑 해드렸던 종목인데 2월 21일 날 플러스 1만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수익이 오래 걸리지 않다. 하지만 수익은 강력하다. 19% 수익이 났습니다. 주성 엔지리어닝 HBM 관련해서 아주 핫했죠. 그리고 2월 26일 날 신호가 나오고 어떻게 됐죠? 플러스 1만에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플러스 1만에 19% 당일 수익이 나고 스윙으로 전환하면서 난 수익입니다. 당일에 스윙이 났었고 이렇게 더 큰 수익을 냈다. 하이브리드 매우 전략으로 이오테크닉스도 HBM 관련 종목이죠. 삼성향 HBM 관련 종목인데 2월 28일 날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까지 15% 이 종목도 당일 수익이 나고 그 다음날 갔다. 결국 당일 수익이 다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관련해서 강력된 서버 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도 이렇게 3월 4일 날 신호가 나오면서 플러스 1일 만에 2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이 종목도 당일 상승이 시작되고 그 다음 또 날아갔던 종목이다. 아주 멋진 종목이었다. JNTC도 멋지게 수익 났죠. 그냥 당일입니다. 당일 깔끔하게 매수가 대비 14%나 상승하는 멋진 당일 수익. 당일 수익 제일 좋아하시죠? 노란떡방에 주시면 이런 종목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당일 수익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엑시콘 최근이지만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아주 강력한 종목 제가 오르기 전에 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 그 당일 시간의 상한가부터 상한가 부근을 두 번을 가면서 이렇게 59% 가까운 당기 수익률을 냈다. 이런 종목은 확률상 제기법에 따라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종목 제2의 엑시콘이 또 나오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한다. 꼭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TI죠. 최근 종목인데 3월 7일 플러스 2일 만에 12% 상승이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란톡방에 어떤 식으로 제가 신호를 드렸나 이렇게 드립니다. 로보티즈 사세요. 오르기 전입니다. 추경배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만큼 수익이 나기 어렵고 리스크도 크다. 하지만 저는 추경배수를 하지 않습니다. 3% 구간 오르기 전에서 이렇게 황금색 라인 황금색 라인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급 재료 차트 이 3박자가 갖춰졌을 때 이 황금색 라인 거북선 라인입니다. 거북선 라인을 돌파할 때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계속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겠죠? 돌파를 하고 추천 당일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이 황금색 라인 꼭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뭐 있을까요? 이오테크닉스가 있죠.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3% 저가 구간에서만 들어갑니다. 추경배수는 하지 않습니다. 추경배수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죠.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추경배수는 하지 않는다. 추경배수는 하지 않고 이오테크닉스 잡았는데 어떻겠다? 이 황금색 라인 뚫고 15% 플러스 1만에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다시 역시 수급재료차트 이 3박자하고 갖춰지면서 이렇게 멋지게 날았습니다. 수급재료차트에 대한 요소는 제가 좀 있다가 기법강의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황금색 라인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지 뚫고 날아가는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일날 수익 드렸던 종목이죠. JNTC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4% 5% 아래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5% 이상은 그냥 추경 매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꼭 3, 4% 저가에서만 들어가는데 이 종목 다시 수급재료차트 이 3박자가 갖춰진 상태에서 노란색 거북선 라인을 딱 돌파하게 됩니다. 거북선 라인 엄청나죠. 거북선이 뭘까 궁금증이 계속 생기실 텐데 제가 좀 이따가 궁금증 꼭 해석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JNTC 추천 당일 최고가 20%까지 갔습니다. 매수가 대비 거의 한 14%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이렇게 강력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엑시콘은 빠질 수가 없겠죠. 저보다 이 종목 이 최근에 싸게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아마 저는 아직 소문을 못 들었는데 제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게 되면 제보 꼭 해주시고 엑시콘 4% 안에 이날 상승하지도 않았죠. 최고가가 거의 한 4% 정도 됐나 3, 4% 정도 됐나 그 정도에서 매수를 들었는데 그리고 엑시콘이 그다음부터 계속 날라갔죠. 계속 날라가고 5일 만에 딱 60%에서 딱 1% 모자란 59%가 나왔어요. 매수가 대비 59% 상승이 나왔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멋진 종목이다. 보인다. 근데 제가 장중에 저렇게 신호를 드립니다. 누구나 초등학생도 수익 낼 수 있게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수익은 이미 장전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제 새벽부터 브리핑을 준비하고 뉴스를 다 조사를 해서 당일날 시항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핵심 뉴스를 뽑고 그리고 상승 예상 종목을 쪽지캐처럼 찍어드립니다.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죠. 제 얼굴이 보이고 김정수 전무의 군무니체크 하면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그런데 노란톡방에 오셔야지 제가 이 링크를 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링크를 드리는데 바로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바로 라이브 방송 이거 쪽지캐 브리핑 다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링크 꼭 받아가시고 나도 이렇게 장전 장중 완벽하게 입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주식시장 제대로 공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시장 공개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른 시간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핵심만 쏙쏙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장전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혹은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또 무료 추천주까지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시는데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와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봐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업종 보실게요. 오늘 원전 추가 증설 기대감에 원전 섹터 올라왔습니다. 또 판타지오 오늘 상한가 가면서 엔터 섹터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바이넥스 자해가면서 제약바이오 오늘의 스타킹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도 만나볼게요. 비엘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상승하면서 올라왔고요. 또 레인보우 로봇틱스 상승하면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 반사이 기대감이 있으면서 삼성중공업 오늘의 스타킹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이게 가장 이슈가 됐을 것 같다 하고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오늘의 픽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픽 세 가지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틱스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발전설비 건설 이쪽으로 주력을 좀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원전이죠. 원전입니다. 경쟁업체들이 있겠지만 러시아나 중국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방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독점하다 싶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원전 동맹을 가지고 맺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원전 섹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삼성중공업 조선 쪽입니다. 신조선가가 16년 만에 차상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경계감으로 저희한테 반사익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도 지금 어떻게 사실상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까지 견제한다면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산업까지도 우리가 반사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신조선가 플러스 그리고 발주량까지 늘어나면서 피의와 추를 모두 지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 아주 좋은 슈퍼사이클이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슈퍼사이클 말 그대로 앞으로가 매우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 터블리 두산 에너빌리 발전설비 및 담수설비 주단 조품 건설 건설기계 발전 관련해서는 거의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종목 왜 올랐냐 왜 올랐냐 지금 AI 서버죠 그리고 전기차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 AI 서버와 전기차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없던 놈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지금도 전력이 타이트했는데 없던 놈들이 급증하면서 원전이나 SMR이죠. 소형 원전 모듈 이 확대가 추세되고 있다. 지금 이 전기 부족을 해결할 영웅은 바로 원전과 SMR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스케일이죠. 유스케일 미국의 SMR 소형 원전 모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전세계 시장의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SMR 관련해서 그런데 이 SMR 관련해서 추출을 하려면 혼자 못하죠. 워낙 프로젝트가 크니까 그래서 원전 단조 가공 제동력을 가진 글로벌 파트너사가 필요하다. 누가? 얘가 그런데 얘가 유스케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두산 애너빌리티 홈페이지에 가보면 딱 적혀 있습니다. SMR과 주요 기자재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고 딱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둘이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SMR 관련한 원전 시장 관련해서 뉴스케일이 수출을 하면 할수록 두산 애너빌리티도 원전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플러스 최근 뉴스가 나왔죠. 어제 나왔나요? 항공엔진 사업 관련해서 추진한다. 지금 원전도 잘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신사업이 붙는 거죠. 항공엔진 사업을 추진한다. 이 관련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여기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애너빌리티까지 뛰어들면서 플러스 캐시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 좋은 흐름이 나왔죠. 노란독방에서 브리핑을 엄청 해드리고 이렇게 체크됐습니다. 매수과를 체크해드렸는데 플러스 1만에 이렇게 9%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이때 잡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걸로 알겠는데 지금 이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원전이나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죠. 하지만 저는 미리 잡아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수익이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앞에 재료가 얼마나 커졌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날 것이다. 이런 종목 계속해서 공략해 나갈 건데 두산 애너빌리티 말고도 다른 종목 많죠. 원전 관련 종목들도 계속 매매 타이밍이 올 것으로 보이니까 함께 공략하실 분들 꼭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저번에 여기 방송 시간에서 3월 7일인가요. 방송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죠. 공략주로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역시나 약속이나 한듯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역시 김정수 전문가의 종목은 간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초의 인간형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었죠. 휴보라고 카이스트에서 나오신 분들이 만든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14.71 분명히 부각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스친 로봇 기업이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렸었죠. 그런데 앞으로 올해 59.94%까지 지분을 확대한다. 누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지분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확대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사의 장세명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취체된다. 레인보우 이사 자리에 장세명 삼성전자 부사장이 여기로 간다. 이 기사가 나오고 오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은 거의 자회사다. 계열사라고 인정하는 인사 공지였죠. 그만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함께 급증하는 로봇층에서 수혜를 볼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것이다. 휴머노이드와 가장 밀접한 관련된 로봇 종목이 바로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오늘 보고서까지 나왔죠. 그런 와중에 2030년 반도체 공적이 100% 자동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만든 이런 휴보의 선진형 이런 제품이 투입이 되겠죠. 따라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수혜에 대비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세종시의 신규 공장 증설을 발표합니다. 그만큼 지금 물이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죠. 외주사의 STS 로보테크 또한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뒤에서 누가 밀어준다? 바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위로 주고 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때 3월 7일 공약주로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각수렴을 뚫을 것이다. 뚫을 것이다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드디어 스타트를 끊었다. 그리고 오늘 국가기준 6.6% 수익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에 캐파 증설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무인화 전략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보 앞으로 함께 공략하실 분들 매매 타점 또 나올 겁니다. 또 공략하면 되죠. 자 다음번 이번에는 못 잡았지만 다음번에는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흐름 좋았던 정보기 뭐죠? 삼성중공업 엄청 강했습니다. 오늘 엄청 강했습니다. 10% 이상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삼성중공업 따로 설명 없죠. 필요 없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 원유 운반선 이런 선박을 잘 만들고 뿐만 아니라 LNG FPSO FPU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설비 바다 위에 떠면서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선박 해약 플랫폼까지도 건조하는 기술력이 아주 수익한 그런 조선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중공업 왜 이렇게 급등을 했나 시총이 작은 것도 아닌데 바로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신조선가가 16년 만에 신조선가가 뭐죠? 3배의 가격입니다. 3배의 가격인데 16만에 사상 최고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P가 좋아진다. P가 좋아한다. 가격이 좋아진다. 그리고 2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총 100척인데 엄청나죠? 전년 동기업에서 13%. 양 자체가 많아진다. Q도 많아진다. P와 Q가 다 좋아지는 아주 선순환 구조 업황이 좋아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까지 상승했는데 호재가 세 번째 호재가 발생하는 거죠. 44%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몇 퍼센트였죠? 33%였죠. 38%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였다. P도 좋아지고 Q도 좋아지고 점유율도 좋아지고 아주 3박자 골고루 같이 호재가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이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조선 쪽 조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반사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차트 보면 멋지죠? 그동안 들지 못했던 박스권 박스권을 멋지게 기관 외국인이 매집한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멋지게 돌파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거점도 얼마 남았지 않았네요? 조금만 더 오르면 다시 신고가가 나올 텐데 앞으로 이 종목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 종목들 조선 섹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트레이딩하고 싶다 공략하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실력은 노란톡에서 매일매일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저희 장전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무료 추천주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오직 방송 중에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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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노란톡에서 어떤 분이 한우집 오픈하면 대박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수익을 최근에 너무 넘치게 해주셔서 소고기를 좀 사 먹어야겠다. 전문가님도 계속 제가 오늘 소고기 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북선 매매 기법.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애도 굳건하게 나아가는 비결이 뭔지 오늘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조만의 거북선 기법.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북선 기법. 거북선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죠? 바로 충무공 이수신 장군님이 생각납니다. 충무공 이수신 장군님께서 23전, 23승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는데 그 비결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에만 들어간다. 재료 수급 차트. 이 삼박자가 갖춰질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거북선 기법입니다. 그러면서 승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거북선 기법인데 거북선 기법의 기본 조건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삼박자인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재료죠. 시장 중심의 대장 테마입니다. 소외주는 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대장 테마만 하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 방일 수익을 빠르고 강력히 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재료. 재료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뭐죠? 수급입니다. 매수의 지속성, 매수의 돌파력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보통 수급이라고 하면 거래량 터지면 수급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러면 수익이 안 나시겠죠. 수급은 그런 수급이 아닙니다. 수급의 매수세의 퀄리티를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매수의 지속성, 돌파력이 뭐죠? 지속성은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매를 말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바스켓, 10종목 이상 바스켓 매매를 할 때 데이터가 잡히게 되는데 이런 펀드 매니저, 큰손들이 어떻게 보면 큰손들의 매수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속성이다. 그리고 바로 돌파력이 뭐다? 큰손들이 덩어리로 들어오냐? 개인들이 아무리 소총을 쏴하대도 호가는 뚫리지 않습니다. 큰손들이 대포를 쏴야지 호가를 뚫고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돌파력, 큰손들의 매매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수급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꼭 만족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세 번째가 차트. 차트가 중요한데 바로 거북선 라인 위에서 들어가야 된다. 가장 이 재료 수급이 완성된 상태에서 바로 마지막 점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거북선 라인인데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거북선 라인이겠죠. 거북선 라인 위에 있을 때만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돌파가 났을 때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그림을 확대해서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법. 기본 조건이 있으면 약간 디테일이 좀 가미된 핵심 기법이 있겠죠. 바로 당일 수납매 테마 확인입니다. 당일 수납매는 매일 바뀌죠. 가장 강력한 테마가 당일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테마, 섹터 내에서 공략을 할 후보 종목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거북선 라인 21고가 2평. 이 두 가지 모드를 돌파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선 라인도 저항선. 21고가 2평도 저항선. 이 동시 강한 저항을 동시에 돌파한다. 동시에 돌파한 것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21고가와 거북선 라인을 동시에 돌파하는데 21고가 2평은 고가 2평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HTS 보시면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통 파란색으로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노란색이나. 그냥 2평은 바로 단순 2평입니다. 단순 2평. 단순 2평이 아닌 고가 2평을 돌파해야지만 진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설정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니까 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대량체결 상위종목 리스트. 큰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뭐냐. 이것을 상위종목 리스트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해서 가장 큰손들이 많이 매집한 종목이 뭐냐. 후보를 딱 정렬하고 그 안에서 후보 종목을 찍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큰손들이 매수를 해야지 주가는 오른다. 이 종목을 이 상황을 쫙 볼 수 있는 게 바로 상위종목 리스트. 대량체결 상위종목 리스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밴드 상단 돌파 후 수익 확보 수익 전환.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매매의 전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차적인 목표가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북선 기법에 만족한 종목들은 1차적인 목표가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매수 1차 목표가를 돌파할 때 수익을 확보한다. 그리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수익 전환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매매에 전환한다. 이것이 바로 거북선 아닌 마지막 핵심 기법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어떤 식으로 가나요? 제가 뭘 했죠? 삼박자가 중요하게 했습니다. 거북선 기법은. 로보티즈. 로봇 관련 아주 강력한 재료. 그리고 수급. 두 번째 수급은 뭐죠? 기관 외국인들의 쌍끄리 매집. 재료 수급.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점이 뭐죠? 차트. 차트가 뭐다? 거북선 라인. 이 황금색 거북선 라인을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 수급 차트.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춤을 추듯이 날아간다. 거북선이 출동하면서 날아간다. 이 삼박자가 갖춰졌죠? 그리고 20분 만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지만 이렇게 당일 멋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윙이죠? 테크윙 제가 명절 전에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엄청나게 올라섰죠? 이 종목도 역시 삼박자가 갖춰져 있습니다. 재료 테크윙. HBM 대장주. 그리고 수급. 역시나 기관들이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16만 주 이상을 매수했죠. 그리고 뭐다? 세 번째 차트. 재료 수급 차트. 거북선 라인 돌파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어쩌지니까 멋지게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거북선 기법의 위력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세팅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안 하면 소녀입니다. 안 하면 소녀다. 이것을 설치하는 순간 시청자분들의 주식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거북선 라인을 세팅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일부를 제가 캡처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니까 나도 이제 HTS의 거북선 라인 설정해가지고 이거 거북선. 그 재료와 수급은 제가 어떤 식으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라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일단 설정해 주시고 제가 재료 수급은 계속 체크해드리니까 계속 연습해 보시면서 나만의 거북선 기법으로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세팅법 다 알려드린다.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쭉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시 KEC 저전력 반도체였죠. 재료가 좋다. 그리고 수급도 좋은 상태에서 마지막 삼박자 갖춰지는 차트. 거북선 라인 돌파가 나왔습니다. 한급생 돌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어김없이 급등이 나온다. 당일입니다. 당일. 저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추천 당일날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다? 다음 종목. SF의 반도체. 후궁정의 대장주라고 핫했던 종목이죠. 재료가 아주 좋았죠. 그리고 이달도 아주 강력한 기간 외국인 수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다? 삼박자 갖추기 위해서는 마지막 거북선 라인을 돌파한다. 수급 재료 차트. 완성됐죠. 어떻게 되죠? 일만의 30% 가까운 29%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인데 세팅 하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손해입니다. 다음 종목이 또 이 제2의 SFA 반도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하셔야겠죠. 다음 종목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텍이죠. 드림텍도 최근 갤럭시 3, 갤럭시 워치와 관련주로도 돼 있는데 재료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가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나오고 추천 당일날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마지막 발행점점 거북선 라인을 돌파를 하였고 이렇게 10% 이상의 추천 당일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북선 기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는 웹팀 관련 재료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종가 배팅한 종목입니다. 거북선 라인은 종가 배팅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 종가 배팅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설치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부근에 고개를 내밀었죠. 종가 부근에 그리고 제가 종가 배팅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역시 그때 웹팀 재료가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다. 재료수급 차트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 이런 종목 나도 한번 거북선 매매 기법 세팅하고 고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 들어오면 바로 세팅해드리고 알려드리니까 모두 함께 공략해보시면서 모두 거북선 기법의 고수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노란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과 또 장전 라이브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전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또 무료 추천주까지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저희가 오직 방송 중에만 입장하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샷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네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네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일장 바이킹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원자력 화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이 한미 원자력 동맹 대장주라는 이유로 네일장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일장 종목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국전력. 최근에 아무래도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그 몫을 좀 다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전력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이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그 이슈들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전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다 아시죠? 집에 다 전기 들어오시죠? 한전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 쪽에는 대장주다. 원자력 발전 사업, 화력 발전 다 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주국 전력 공사에 판매를 한다. 그만큼 원전에서는 노하우가 엄청난 회사다. 기업이다 보면 되는데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미 원자력 동맹 대장주. 지금 AI 시장,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하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시장. 채찌PT가 구글 검색의 10배의 전기를 쓴다.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이미지 생성을 하려면 AI가 60배의 텍스트보다 60배의 전력을 소모한다.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죠. MS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회사에서 빅테크들이 원전과 SMR, 소형 원전 모듈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지금 전기가 없다. 우리 지금 AI 서버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주요 참가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을 3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수출을 해야 되죠.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드냐. 미국과 사실 한국밖에 없다. 거의. 여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미원자력 동맹 대장주이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 대장주죠. 한국전력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전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타투를 보시죠. 그리고 SMR이 요즘 관심이 크죠. SMR이 이만합니다. 기존 원전이 이만합니다. 그만큼 설치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멋지게 상승했죠. 멋지게 상승했고 이 중심에는 바로 기강과 외국인의 엄청난 매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전력 계속해서 매매사점 잡으면서 수익 제대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5월의 일제에 상승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또 신조선가의 상승의 강세인 삼성중공업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력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설경제TV는 자본시상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경제TV와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